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리퍼 존수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영상은 낚시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일반 낚시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휠 낚시를 한번 해보고자 이곳 낚시터에 왔습니다 우선 이 낚시터 입장료는 100원이며 장비 중급 낚시대가 필요로 합니다 방법은 똑같이 낚시 스킬 이용해주셔서 이렇게 미끼 끼워주시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일반 낚시와는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죠 물고기 많은 곳 맞춰서 던져준 다음 입질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입질이 오게 되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을 건데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셔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이용해서 숫자를 점점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낚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여기 위험 게이지 이게 꽉 차면 무조건 실패하니까 이거 주의하셔서 몇 번 더 한번 낚아볼까요? 그럼 물고기 던져! 주고! 나이스! 나이스! 자! 그럼 함께 휠 낚시 하실 분들이 생기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!